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일명 기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고발인 이의신청권에 관한 뉴스입니다. 지난해 9월 야당 주도하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판단과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을 모두 받아 사건이 처리됐다면 이제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데요. 즉 경찰관은 중요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위를 받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한 뒤 사건의 송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일명 기사에서는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학대 피해 장애인 등을 위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면 기사입니다. 최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돌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는 장애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정안에는 장애인 가족 등록과 장애인 가족수당 지원 등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현재의 장애인 주요 정책들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죠. 물론 장애인 복지법 등에서 보호자들의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오늘 이면 기사에서는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가족지원법에 관한 인터뷰와 재정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신면뉴스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와 삼성물산 패션 부분이 유니버설 패션 브랜드 하티스트와 함께할 5기 앰버서드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앰버서더 지원 대상은 만 20세에서 50세 미만 지체장애인으로 활동 기간에 미팅과 대외활동 홍보에 참여하게 됩니다. 활동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10월까지며 신청 방법은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주제입니다. 아멘